누군가한테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넘겨야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기업 실적이나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는 그 동종업종의 밸류를 따졌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제28회 한경스타워즈 수익률 대회에서 3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던 대회인데 1등을 하신 하나증권 명동금융센터의 김대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익률 대회는 정말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극악의 시기였을 것 같아요. 금락장이 계속해서 6월 달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 참가팀이 10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6팀은 그러니까 20% 이상 손실이 나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6팀은 탈락을 했고 그나마 4팀이 좀 살아남았었는데 그래도 좀 제가 어떠한 운도 좀 따랐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플러스로 다행히 마감을 했고 2위, 3위, 4위부터는 조금 그래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도 좀 많이 당황스러운 대회가 아니었나라고 그렇지. 수익률이 빵빵하게 쫙 두 자리, 세 자리, 숫자로 나와줘야 그런데 뭐 다 마이너스 20%, 6팀이 탈락이라고요? 네, 6팀이 탈락,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이 나서 그러니까 저도 대회 초반에 시장이 그냥 조용하면서 조금 빠졌을 때는 단기간에 수익률도 20% 이때까지 계속 올라와 있었고 10% 주구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참가자들 수익률도 확인을 하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크게 손실을 좀 얻었고요. 6월 중순 이후에 탈락 팀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때 급락했었죠, 우리가. 네, 중순 이후에는 뭐 너도 나갈 거 없이 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대회 규정이 그냥 현금 보유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률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네,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혹자들은 이렇게 안 좋을 때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다 보면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하락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 투자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20% 이상을 손해볼 정도니 일반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좀 말도 안 되게 좀 제 주변에서도 이제 좀 심하게 손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수익률 대회도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그 대회에 같이 참가했던 다른 증권사에 있는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 동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탈락했을 때 또 그 내용들, 편지를 쓰고 또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순위를 떠나서 다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이제 손실도, 대회에서도 일단은 그랬고 이제 어쨌든 고객 관리하는 고객들도 좀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겠죠, 수익률이.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대회가 끝났을 때도 이게 뭔가 기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하게 끝나지 않았나 대회가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자, 오늘 그 그러한 환경,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하락, 급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 잘 방어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위험성, 리스크를 잘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따라가는 급등주를 쫓아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스터디가 좀 제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주식을 사든지 누군가한테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넘겨야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들이 있어도 크게 베팅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천천히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을 때 분할해서 좀 사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이 좀 비중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천천히 좀 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하락할 때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타이밍이 또 좋게 맞아진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수익률은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조금 수익률 방어가 좀 잘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금납장에서는 저도 기존에 원래 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저는 항상 짜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아 이거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 이거는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거기 쉽게 건들지 못하죠. 이게 하락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건들고 있지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래 갔을 때 좀 기업 실적들이 무너질 수 있고 이게 업황을 좀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이 좀 더 보이는 회사 쪽으로 하락 시에 조금 더 편입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분리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부장님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락장이든 어떤 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주식 그러니까 사는 주식은 항상 기준이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특정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제 그 다방면으로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열어두고 있는데 제가 뭐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제가 뭐 얘기를 듣거나 스터디를 했거나 해서 아는 종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넘겨야 되니까 이게 내가 샀을 때 과연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인지 지금 이 가격에서 내가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방에서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너도 좋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하면 이미 그 가치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밸류의 가치에서 또 누군가한테는 또 더 높은 밸류로 내도를 해야 수익이 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종목들이 제가 피킹이 됐을 때도 무작정 매수에 들어가진 않고 좀 신중하게 사는 편이고 웬만하면 이제 남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또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을 때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논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한 번 이제 기업 탐방을 갔다 온 회사라도 주기적으로 탐방을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나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에서 주식을 샀는데 다른 주변의 그 동종 업종의 밸류를 따졌을 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밸류에이션이 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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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성향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 승률이 어찌 됐든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게 판단을 해도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던 그런 회사들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객 자산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요. 그래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제 판단이 틀린 종목들을 제가 손절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주게 되면 그래서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지점에서 고객 자산을 그 1임에서 운영하는 지점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랩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시장이 200포인트가 빠질 때도 뭐 계속 이제 수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하고 크게 상관이 없이 매년 좀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에 한번 나왔던 게 이제 3200, 3300 들어오신 손님들도 아직은 플러스가 돼 있는 상황이 이제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5월까지도 수익률은 다 플러스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6월에는 조금 지금 빠져 있긴 하더라도 사실 이게 대내외 악재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봤을 때 이게 대내외 악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또 빠졌고 근데 사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좋은 흐름으로 또 다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전처럼 자금이 너무 시중에 풀려가지고 상승장으로 3200, 300으로 다시 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이게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종목 안에서 옥석가리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좋은 종목을 피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규정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주식을 좋다라고 판단하세요? 좋은 주식은 결국에 제가 사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 대주가 좋은 투자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추세를 자꾸 잘 버티고 이 어려운 장을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주식 추세에 타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약세장, 약세장이니까 이런 약세장에서는 어떠한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약세장에서는 물론 이제 좋은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여건에 의해서 지금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일단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성장하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면 지금은 당연히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랩 운영하면서도 지금 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뭔가 급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고 천천히 그냥 분할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하락이 멈추기만 한다고 하면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금은 무언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걸 쫓아가거나 이러는 거는 좀 받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인 테마들이나 이런 것들 말고 좀 유심히 봐서 진짜 실적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나 거기에 편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쫓아가기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좀 분할 매수,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확률이 좋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종목별로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고 있는 회사를 꼭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이게 기업 실적이나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빠지는 거를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주식 그리고 그러한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PER 몇 배? 아니면 PBR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나요? 일반적으로 PBR도 보고 PER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이제 동종업종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PERVALUE가 2이다, 3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들은 이익이 엄청나는데, 이익이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런데 앞으로의 그림은 또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진짜 다시 진단키트로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이만큼 내서 될까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반등도 사실 크게 나오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가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또 좋은 회사들 M&A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다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신용, 스탁론, 이러한 반대미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거의 다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많이 빠진다? 이게 아니고 PBR, PER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진짜로 좋아지는 그림이 그 섹터나 그 기업의 전망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을 해서 그 안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빠진다. 많이 빠진 게 많이 오른다는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앞으로 시장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고르는데 그럼 PER 몇 배 정도 될 때 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PER 몇 배 정도... 물론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밸류를 받는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뒤에 질문지에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카카오다, 아니면 삼성전자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삼성전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9배 PER 밸류는 한 9배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 같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PER 밸류로 따지면 40배, 30배 이렇게 갔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성장성을 보고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또 말도 안 되게 이제 한 20배 수준까지 빠졌다는 거죠. 20배에서 15배 수준까지 빠졌는데 그거를 또 사야 되냐라는 논리로 가게 되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고의 시간이 좀 길 수 있겠다. 이거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메이저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진짜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장이 좀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면 정확하게 저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내가 차곡차곡 살 수 있느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이게 내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시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생각하고 사는 거다. 라고 하면은 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좀 잘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고 좀 이거를 분할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리에이션이 꼭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장주는 20대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어쨌든 급격하게 줄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리에이션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만 이게 시장의 여건상 반등을 기다릴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사겠다라는 논리 그리고 이 시장이 이 하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지가 됐을 때 좀 반등을 노려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을 가진 투자자들이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20배짜리도 그렇게 오케이 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 가치주라고 말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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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그러한 주식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어... 둘 다 좋아하는데요. 같이 줄 경우에는 또 PR이 완전히 다르니까 어... 그렇죠. 어떤 정도를 적당하게 보시는지 어... 제가 그 하나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제 손님들도 좀 많이 사 있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지금 PBR도 한 0.4배 정도 될 거예요. 0.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꾸준히 나고 탄탄한 회사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많이 샀다가 그게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2배 정도 올랐었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퍼 밸류도 한 5배, 4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4, 5배에다가 굉장히 저평가인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또 편승이 돼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중장으로 가면 무조건 먹겠다라는 논리로 차근차근 샀었고 2배 정도 올랐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폭락을 하니까 또 다시 그냥 거의 원점 수준으로 원점보다는 조금 플러스인데 원점 수준까지 거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가 저도 좀 난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객님들도 어쨌든 수익률이 고점은 항상 내 원금이 내 고점이 원금인데 어쨌든 빠졌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싸다라는 것들도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밸류에이션을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내년, 내후년에 시행될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때 더 밸류에이션을 쳐주는 그 레포트들이 더 다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중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